여러분 반갑습니다 비옥원 입니다 2020년 1월 22일 인데요 자 오늘 수요일이죠 어 인사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아 오늘 그 주식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1.23% 올랐고 코스닥이 1.73% 전세계 증시 가운데 가장 많이 올라 있습니다 1.73% 자 이 코스닥의 그 저평가 상황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었는데 자 코스닥으로 뭔가 그 강력한 매수세가 자금의 유입이 뭐 들어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구요 근데 뭐 어느정도 포착이 된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자 코스피 삼성전자 위주로 해서 아주 좋은 모습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낙서를 다 치우고 한번 보세요 이 주봉을 한번 보시면 어 지금 그 생명선을 모두 돌파해서 그렇죠 자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이 생명선 밑에서의 이 거대한 삼각 그 형들을 잘 보시고요 아 이 누구한테 이 물량이 2100 평균 2100 자 지금 2267 인데 엄청난 물량이 넘어갔을까요 개인들은 아닙니다 아쉽게도 자 굉장히 저평가된 구간에서 누군가가 예 싹쓰러 갔습니다 그렇죠 코스피 자 코스닥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닥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네 쟁쟁한 기업들이 이제 잉태되고 있는데 생명선 2 자 인근에서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저평가된 자리죠 예 좋은 자리입니다 이 두 개의 생명선 사이에 지수가 갇혀 있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자 오늘 쭉 한번 보시면은 셀리버리만 빼고 뭐 전부 다 거의 다 상승했네요 셀리버리는 뭐 그동안 상승을 많이 해서 그런가요 조금 밀려 있는데 임원들이 뭐 주식을 좀 파는가 봅니다 뭐 아무튼 한번 지켜볼 일이고요 오늘 그 바이오 섹터 쪽에 상당히 상승률이 두드러집니다 네 시즌 좋죠 시즌 자 시즌 굉장히 좋은 모습 자 월봉상 자 월봉상 아주 빅픽쳐가 그려지고 있는 시즌이죠 잘 한번 보시고 자 이런 종목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즌요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갑니다 8,700억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티련 계열도 좋고요 지금 동국작 동국작 보령작 네 좋고요 동국작이 어느덧 92,000원 됐습니다 자 8,180억 8,180억 인데 아이고 벌써 92,000원 됐습니다 주가 10만원대를 향해서 진격을 하고 있고 외국인들만 계속 사겠죠 보나마나 뻔합니다 그렇죠 최근에 3개월 안쪽에 외국인들이 아주 급격하게 물량을 쓸어 담아 갑니다 이 동국작이요 자 이름이 촌스럽다고요 한국의 제약회사들 활명순이 뭐 가스명순이 이상한 물건 파는 뭐 그 소화재나 뭐 그런 것만 팔아오던 업체들 아 근데 그 무시무답니다 그렇죠 한국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자 동국제약 굉장히 차트 좋고요 예 굉장히 좀 엄청나게 강한 모습으로 달려갑니다 고령제약 동국제약 제약주 중에 좋고요 LNC 바이오 전고점 돌파해서 달리네요 최고가 좋은 자리입니다 그렇죠 자 이거 27,000원 8,000원에 따라 붙어야 된다 거기가 상장 고점이기 때문인데요 돌파해서 신고가로 달려 나가고 있습니다 제너레이 노바렉스 네 제너레이 좋네요 주봉상 W가 톱니바퀴가 보이고 자 노바렉스도 좋습니다 차트만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우정바이오도 있고 크리스탈 크리스탈은 별로 모양이 안 좋네요 진원생명과학은 오늘 뭐 상한가를 들어갔군요 왜 그럴까요 폐렴 때문에 그러나요 예 뭐 폐렴 우한폐렴 중국의 춘제를 맞아서 대규모 해외여행을 할 중국인들이 한국에도 돌아올 텐데 자 그 걱정으로 인해 가지고 관련주들이 지금 모나리자 진원생명과학 설인바이오 뭐 이런 애들이 지금 줄줄이 상한가 들어갔네요 현대공업은 또 뭔가요 네 바이러스 관련해서 중국이 한 번씩 이렇게 이슈를 만들어 주는데 이게 뭐 좋은 건지 예 뭐 우려스러운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여러분도 이 폐렴 예 예방에 만전을 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SNS 택포즈 9.12%입니다 달리는 종목 계속 달려요 여러분요 자 이제 벌써 16,750원 예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멀어 보입니다 자 만원대에 따라 붙어야 되겠죠 그렇죠 만원대라도 마지막 탑승을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잘 보시고 자 지금 이런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예 좀 과감하게 과감하게 좀 미래지향적인 아 그리고 수익이나 매출액이 폭증하고 있는 에 섹터의 알짜 종목들을 과감하게 예 돌파 매매 하셔가지고요 뭐 돌파 매수 해지 그렇죠 돌파 매수에서 예 그렇죠 신고가로 달리는 종목을 한번 예 따라 붙으셔 가지고 재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뭐 종목 그렇다고 해서 종목 선전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예 지금 신고가로 이렇게 달리고 있는 종목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자 이 국내 그 어떤 정치라든가 여러가지 뭐 그 상황들은 굉장히 혼잡하고 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예 뭐 서로 충돌과 이해 당사자들의 충돌과 예 그렇죠 주고받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예 그러나 예 기업들은요 정신이 없어요 예 기업 하시는 분들은 네 그럴 것 같아요 이 기업을 하시는 운영 하시는 분들은 예 그런데 신경 쓸 여계가 없습니다 예 예 뭐 그 가전 전시회에 거기도 보면 국내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참석을 하고 있죠 역대급으로 국내 업체들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요 세계 시장에서 한국산 뭐 가전이라든가 하이테크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그리고 인식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코리아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예전에는 뭐 현대차 포니 저도 포니 탔는데요 포니 투어부터 탔는데요 미국 시장에 팔 때 보면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죠 그렇죠 가격은 굉장히 저렴하면서 그냥 뭐 예 몇 년 타다 버릴 차 그렇죠 올해는 못 타죠 그때만 해도 그런 인식이 강했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죠 그렇죠 한국산 하면은 가격이 일단은 경쟁적인 요소였습니다 싸다 싸야 맥히지죠 그렇죠 한 푼이라도 일본 업체들에 비해서 뭐 품질은 두 번째고 자 근데 지금은 완전히 거꾸로 됐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한국산 그 어 그 제품들의 경쟁력은 더 이상 저렴한 가격이 아닙니다 예 고품질과 프리미엄 전략입니다 그렇죠 자 이 그래서 한국의 그 기업들은 이전 어느 때보다도 지금 바쁘고요 좋은 시절이 옵니다 호기가 와요 호기가 아주 좋은 시절이에요 지금요 예 우려와는 달리 예 그렇죠 기업들은 지금 뭐 예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바쁩니다 예 잠잘 시간도 없을 것 같아요 예 잠잘 시간도 없어요 자 테스트 한번 보세요 여러분요 에이아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물론 에이아이 하면은 삼성전자죠 예 한국에서는 있겠습니까 그렇죠 삼성전자 네이버 같은 거대한 기업들일텐데 삼성전자 이번에 그 뭐 알터피셜 뭐 휴먼인가요 인조인간 인공인간 인공인간 뭐 이런 그 소프트웨어로 구현이 되는 그렇죠 예 그런 어떤 그 물건을 선을 보였는데 인도계 천재 과학자를 팀장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뭐 30대인데 전문으로 그 승진을 해 두고 면요 가지고 그런 뭐 천재급 과학자들을 영입해서 인공지능 측에서도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뭐 인공 뭐 인간 이래 가지고 컴퓨터 그 화면 컴퓨터 상에서 구현이 되는 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죠 사람하고 굉장히 유사한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뭐 여러 언어를 하고 마치 영화에서 봤던 그렇죠 영화에도 그런 영화 많죠 그렇죠 미래 사회에 사람들이 좀 어떻습니까 인간관계가 좀 고립되고 외로운 삶을 살아갈 그런 상황이 생기면 이 사람의 그 벗이 되어주고 말벗이 되어주고 사실상 같이 살아가는 존재 인공 그렇죠 알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이든 뭐 인공인간이든 그런 존재들이 대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화도 나누고 그렇죠 마치 사람하고 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 세상이 올 가능성이 높은데 삼성전자가 요번에 보니까 그런 거를 내놨어요 그래서 역시 삼성전자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회사는 다름 아닌 글쎄요 테스나 같아요 테스나 여기 고점 있죠 그렇죠 25,000원 자기 상점 고점 인데 맞고 떨어졌는데 근데 잘 보세요 생명선을 타는 거 잘 보세요 여기요 자 우리가 이거를 우수개 여기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 상점 고점 돌파 이후에 N자형 패턴으로 밟지 않습니까 붙어야 됩니다 이거 뭐 3만원 4만원에 막 따라 붙어야 되는 주식이에요 아주 희귀한 주식이에요 희귀한 주식 그렇죠 뭐 손정이가 뭐 조금 자금이 있다 그러면 이런 회사들한테 더 투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손정이가 같은 큰 손은 이미 포트폴리오를 다 구성해서 이미 투자를 다 집행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급할 게 없지만 만약에 손정이가 이런 회사를 일찍 발견했다면 분명히 올라 탔을 거에요 테스나 한번 보십시오 저 생명선을 잘 타는 장면을 월봉 입니다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상장 최고가 라인이죠 그 라인을 결국에는 다시 올라 타서 저렇게 뛰는 장면을 잘 보세요 여러분요 놓치지 마세요 예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지금 이런 그 좋은 회사들이 한국에 있습니다 속속 탄생을 하고 아직 4500억도 안됩니다 인공지능 전문 회사이고요 시총이 너무 낮습니다 시총이 얼마 안 돼요 네 제가 좀 감기 기운이 있네요 그래서 굉장히 푸근하고 예 이제 뭐 거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컨디션이 다운되어 있습니다 기침도 나오고 홀쩍홀쩍 하죠 네 여러분도 여기서 나름 별로 안 추운데 자 건강유점 하시고 리노공업 한번 보세요 리노공업 자 매수하는 자리가 어디냐 그렇죠 생명선 땅땅땅 뛰는 자리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JW 생명과학 자기 상장 고점에서 띄고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입니다 자 고가주 쪽 굉장히 좋습니다 상단 쪽에 뭐하는 종목들 잘 보세요 삼성전자 삼성 SDS 바이오로직스 삼성 SDI 아모레 계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K컨텐츠 그레이터들 엄청나게 강하죠 지금 보세요 여러분 자 스튜디오 드래곤 한번 보세요 자 그렇죠 굉장히 좋죠 생명선 위에서 W로 땅땅 뛰는 자리 주봉상 너무 좋았고요 자기 상장 최저가 에서부터 주가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느덧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고요 예 그 다음에 뭐 네이버도 좋고 예 자 휴젤도 예 다시 주가가 우상향으로 달립니다 K뷰티죠 그렇죠 K뷰티의 한 복판에 있는 종목들 자 K헬스케어 K뷰티 그렇죠 자 뭐 어 갖다 붙일 게 너무 많아요 갖다 붙일 게 너무 많아요 이제 K자만 붙으면 어떻습니까 K자만 붙으면은 일류 상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은 먹어주는 거죠 그렇죠 일단 먹어줍니다 K 자 어버부 반도체 월봉 잘 보시고요 패턴상 자 그렇죠 이 생명선 밑에서 거대한 삼각형이 두 개가 보인다 이런 거요 아까 그 자 월봉으로 이런 그림 나오는 종목 하나 있었으면 시젠이죠 시젠 시젠 보세요 여러분요 패턴이 유사하죠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자 이게 뭐냐 이거죠 이게 뭐냐 자 이런 거 나온다는 얘기죠 이런 거 여기서 이렇게 LG전자 LG전자 근데 또 많이 내려왔어요 LG전자는 좀 안타깝습니다 LG전자는 늘 보면 마음이 아파요 좋은 기업인데 그렇죠 좋은 기업인데 자 이 시스템 만두체 섹터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뻘겋습니다 자 지금요 한국 반도체 헬스케어 그 다음에 문화 콘텐츠 쪽 그렇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K푸드가 있습니다 음식료요 코카콜라 같은 세계적인 음식료 식음료 업체들이 한국에서 나옵니다 한국에서 나와요 세계인들이 한국의 매운맛 한국의 전통 요리 길거리 음식에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몰라요 우리만 몰라요 왜냐 좋으니까요 맛있고 건강하고 좋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 한국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기회문이 열렸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주식시장에 발을 담고 있지 않으면은 상대적 박탈감이 엄청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국 기업들의 약지는 곧 뭡니까 물론 한국의 어떤 전반적인 국력 상승 그 다음에 뭐 평가가 좋아지는 것도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뭘까요 예 주가의 상승입니다 시총의 상승이죠 그렇죠 거기에서 부의 기회가 탄생을 합니다 예 이 주식에 월급쟁이들이 월급쟁이라 그래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월급 생활하시는 분들이 주식시장에 일정 부분 매달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이 계시고 아예 이런 쪽을 쳐다도 안 보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죠 아 그럴 거예요 두 부류죠 딱 두 부류입니다 세상은 부자와 빈자로 나뉩니다 이 자본주의는 그렇죠 그러면 부자와 빈자의 차이는 뭐냐 이 투자를 하고 있느냐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느냐 투자에 대한 어떤 감각이 있느냐 어르신부터 훈련을 받았느냐 아니면 투자와는 도해시된 삶을 사느냐 그 차이겠죠 그 졸리 그 존 리 그 사장님 요새 뭐 좋은 얘기를 유튜브에서 많이 하시대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미국이 이렇게 강대국이 돼서 세계를 호령하는 것은 뭡니까 결국에는 소프트 파워 잖아요 소프트 파워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에요 미국의 파워는 뭐냐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소프트웨어의 파워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로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걔네들 뭐예요 전부 다요 그렇죠 하드웨어 업체들이 아니에요 뭡니까 소프트웨어 업체입니다 소프트웨어란 뭡니까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 근데 세상을 움직이고 있어요 소리 없이 움직이는 게 뭐 쇠입니까 철입니까 물론 포스코가 그런 방법 했었죠 그렇죠 철이나 쇠도 중요하죠 그러나 진정한 승자는 뭐냐 이 소프트웨어 강국인 미국입니다 그래서 오바마 정부 행정부 이후로 초등학교 이후로 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를 하고 있잖아요 한국도 뭐 부랴부랴 그거 따라 한다고 하는데 네 어림없습니다 아직까지 어림없고요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이 투자 감각이죠 미래에 대한 투자 감각 투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니 주식이 왜 하이리스크 합니까 지금도 뭐 이게 증권 방송이나 TV에 나와서 사람들이 그래요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뭐 주식이 좀 떨어지면 그런 얘기하죠 그렇죠 뭐 정치적인 상황이 안 좋은 주변 여건이 안 좋으니 하이리스크한 리스크가 큰 주식 자산에서 안정 자산인 예금으로 뭐 자금이 빠져나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자본주의의 본질을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로 뜯어 고칠 수가 없어요 짧은 시일 내에 주식 투자라는 게 왜 하이리스크입니까 예금은 왜 그러면 로우 리스크입니까 원금이 보장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투자 이런 거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자 아무튼 간에 지금 이 벌어지는 상황들 시스템 반도체 영역에 이 시뻘건 주가들 보세요 여러분 예 여러분 포트폴리오 종목 가운데 이런 종목이 한두 종목 안 들어가 있다 그러면 지금 얼마나 박탈감이 심해요 상장 상상 상대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요 예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지금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을 보시고 앞으로 세상은 어떤 종목들이 어떤 회사들이 움직일까 지배할까를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어느 쪽에 줄을 서야 되느냐 어느 쪽에 씨앗을 뿌려 놔야 되느냐 수도꼭지 파이프라인을 연결해 놔야 되느냐 답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종목들을 찾아보시고 그렇다고 해서 꼭 하이테크 종목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주 뭐 우리가 천대시 했던 전통주들 중에서도 세계적인 히트 상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글로벌한 성장 가능성 있는 종목들이 회사들이 섹터를 불문하고 한국 전반에서 산업 전반에서 잉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주식시장의 팽창 엄청난 팽창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아요 감이 그렇습니다 감이 그런데 이 주식시장의 팽창과 함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부호의 크기도 거기에 비례해서 계속 기하급 세조로 늘어났으면 좋겠네요 그런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패권이 세계의 어떤 그 헐리우드 그 다음에 헐리우드 그쵸 헐리우드와 그 다음에 실리콘밸리로 대표되는 미국이 세상을 지배해왔다면 그동안 그 어떤 지배력이 이제 아시아로 옮겨올 텐데 그 중심에 한국 기업들이 있고 한국 증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있고 코스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응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그런 기업들을 발굴하고 이 주식시장에 우리가 비록 오래 머물러 있었으나 머물러 있었던 그 세월만큼의 어떤 보람이나 후회 증식이 아직까지 경험을 못 해봤다면 앞으로는 앞으로는 그런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될 날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잘 이용하셔가지고 예 영상을 보시는 분들 많지는 않으십니다만 향후 좋은 일들이 미래에 장밋빛 미래들이 혹은 뭐 꼭 돈이 행복의 척도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노후를 긴 인생을 살아가는데 분명한 것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죠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 주식시장의 이 팽창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어떤 부의 증식 자산의 증식을 적극적으로 꾀해보는 그런 2020 2020년 우리 투자의 새로운 원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호건도 계속 좋은 종목들 발굴하면서 이런 종가선 차트 영상을 계속 한번 되는 데까지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차근차근요 여러분 두서없이 장이 좋습니다 장이 좋으니까 별다른 얘기가 필요 없어요 전세계에서 코스닥이 지금 제일 많이 올라 있는데 1.73%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죠 그렇죠 지금은 비록 시작은 미미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런 얘기 있죠 그렇죠 코스피 코스닥이 나스닥 타우를 따라잡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날 올지 한번 응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긍정적인 생각에서 이 시장을 들여다보고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옥은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